파이널 트레이저! 안녕하세요, 트레이저입니다!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세요. 오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? 오늘 무대에는 저희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그런 컨셉도 준비되어 있고요. 그 점을 봐주시면서 오늘 무대 끝까지 계속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살짝 좀 더 디테일하게 살짝 들어가 주신다면요? 오케이! 감출맛 나네요!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!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! 둘, 셋! 메리 크리스마스! 엄청 좋아. 네, 스탠바이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녹화에요. 네! 오케이! 오케이! 네, 가겠습니다! 스탠바이! 마지막 3호기입니다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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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올린 네 생각에 머리가 좀 복잡해 깨질 것만 같아 가득한 fantasy 궁금한 mystery 제발 들어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널 따라해 실수없고 나란 자연스럽게 입이 몸에 깊게 너란 향기에 중독이 돼 버린 거야 너 없이 다가 아무것도 못해 내가 와보 같아 보이겠지 심장이 너 없인 뛰지 못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음 다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어디서든 빛나 너는 발겨워 I'ma ride for you I'ma ride a die for you girl Baby I'll be yours Baby I'll be yours 첫째 손방으로는 이젠 맘을 열어줘 I'ma I'ma ride a die by So be yours We precio Mu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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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lul 내 맘과 adapten Seen 12 I just wanna be your boy now I slowly Shesssp Let me try to you Try to you Try to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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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